오늘의 여자 배구 단신입니다. 흥국생명은 전 남자 배구 KB 송보 감독이었던 권순창 감독을 새로운 사령탑으로 선임했습니다. 흥국생명은 솔선수 범용 리더이자 부드러운 카리스마의 권순창 감독이 구단의 명예를 다질 적임자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프로 데뷔 첫 F2 자격을 얻은 세터 김다솔 선수는 영봉 1억 1000만원, 옵션 1000만원에 3년간 흥국생명에 잔류하게 되었습니다. KGC 인삼공사는 2년간 지휘봉을 잡았던 이형택 감독과 재계약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구단은 새로운 감독자리를 놓고 외국인 감독을 비롯하여 다양한 후보군을 검토 중입니다.